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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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여요 여러분 잘 보여요 영상인데 아이씨 안녕 은찬이가 흑백인데 나는 진짜 암흑이네 혼자만 다른 세계 은찬 얼굴 좀 나와봐 시공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공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 이어 아이씨 반갑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스비 안녕하세요 텐베스입니다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희는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브이앱을 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걸음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예자 예 보고 싶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단체 너무 오랜만이다 추움이 진짜 단체로 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차에서 하는 것도 오랜만이지 않나 끝 네 오 차에서 단체로 해본 적 없잖아 거의 처음이죠 그쵸?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섭이 형 섭이 형이 안 보이는데? 섭이 형이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나아 뒤로 가는 게 나아 한번 다시 말해줘요 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이 늦은 시간에 So late time What are you doing now? 늦은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야! 와!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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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봐 나 팔이 너무 아파 야 들어봐 잠깐 들어봤어 미안해 예쁘다 원샷이네 우와 방금 팔이 너무 저렸어 야! 나는 암흑이야 어때요? 방금 팔이 너무 저렸어요 나 혼자 암흑이야 저 루 형은 삭제되는데? 룰루 나와 룰루 여기 룰씨 잘 안 보인대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없어도 항상 한마리 해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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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 잘 보인다 다 보인다 야 이제 다 보인다 드디어 다 보인다 진짜 어려웠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정신 없어서 죄송하고요 저세상 텐션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V LIVE를 켠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싶어서 근데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같은 거 네 말하면 안 되지만 네 뭐 말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있어요 없지 없지 말해주세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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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전 오늘 초콜릿 먹었어요 아 초콜릿 먹었어요? 네 저는 생딸기 기위 먹었어요 생딸기 아니요 그거 마셨어요 형 그거 없다 해서 망고 시킨 거예요 아 그러네 형 망고 먹었어요 망고 먹었어요 형 잘 기억하네 저는 오늘 수박 주스 먹었습니다 수박 주스 맛있겠다 저는 드디어 말씀 제가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맞춰볼게요 딸기바다 주스 맞춰 맞춰주세요 저는 드디어 딸기바다 먹었습니다 와우 너도 복수해 복수해 싫어 싫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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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총 쌌어 왜 저희 노메이컵입니다 지금 네 노오메이컵 예 노오메이컵 노오메이컵 셀팡 아니야? 부모팡? 뭐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얘들아 제가 이거 얼굴 비춰줘 그래 야 한 분씩 달걀귀신도 아니고 지금 뭐야 이게 달걀컷인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우글거려 야 너무 잘 나와 지금 대박이야 너 지금 진짜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못 보고 있었잖아 사랑해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어떡해 비주얼 무슨 일이야 진짜 안녕 안녕 나는 한빈이야 안녕 Origins 왜 이런ый 이름할까 우리 아이분들이 그 시절 음방 카메라 아니야 뭐야 미안해 형 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벌써? 빠르네 굉장히 나 너무 입이 근질거려 나 오늘 있었던 일 말해주고 싶어 include 뭐예요? 뭐예요? 자꾸 왜 꾸며내요? 없었는데 아 맞아 없었지? 우리 밥 먹고 오는 길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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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뭐 먹었더라? 우리 그 삼겹살 오늘 김치! 우리 김밥 먹었는데? 그치 김치볶음밥 먹었어 김치볶음밥 아니에요? 김치볶음밥도 먹었지 아니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먹고 싶다 사멘타! 저도요! 사멘타 하이데스 얘들아 화랑이가 사준대 아까 치킨 아니야? 치킨 얘기 아니야? 마치킨! 마치킨! 화랑이가 쏜다! 여러분 V LIVE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분위기? 네! 갑자기 이런 분위기 뭐지? 어떤 분이 그냥 아예 그냥 정말 직진으로 나랑 결혼해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릴리 메리 미?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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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주쿠박스 있는 거 아니죠? 와우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 셀카봉 있나? 셀카봉 어떻게 해요? 셀카봉 아무도 없나? 없습니다 네 셀카봉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 올게 다음에 네 좋다! 저희 셀카봉 비순물이 생긴 거 있는데 이걸 또 젓가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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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젓가락으로요? 저희 김밥 먹자 아 김밥 아 그래요 김밥이 흔적이지 이게 어떤 분께서 네 어떤 분께서 구원역 다리키 다 나왔냐? 이랬는데 어우 나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안데를 뺐어요 와우 박수 안 돼 안 돼 너무 고생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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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게 미스터 그 노래 저거요? 그 노래 저거요? 그 노래 저거요? 아 아지 그치 그치 저희 숙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숙소를 왜 그래요? 숙소 숙스럽게 왜 그래요? 숙소로 숙소롭게? 숙소롭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은 저기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루의 오늘 하루 라디오가 하는 날이니까 많네 많은 사연 시청자들 특세 홍보, 특세 홍보 여러분의 밤을 책임지는 루의 라디오 오늘 하루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볼게요 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냈냐고 물어보시겠네 네? 즐거운 하루 보냈는지 네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나도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저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다음 활동은 솔직히 봤잖아 봤잖아, 정사 활동은 솔직히 그렇지 그...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치 그치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치 그치 많은 기대해 달라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네, 저 혼나요 근데 진짜 네 스포 진짜 금지나요 저는 일단 8층 다녀왔었어요 진짜요? 저는 위에 층 다녀왔습니다 대표님 방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좋은... 댓글 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포 스포 안 돼요 아니면 그 뭐냐, 스포이드는 이렇게 봐 스포이드는 이렇게 봐 또 이제 과학 동아리였음으로써 음 주로 콩닥이 네, 그쵸 스포이드는...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차인데 차가 없네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아, 손으로 들고 있어서 네 좀 많이 흔들립니다 It's okay It's okay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조금...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랜만에 모자도 이렇게 벗고요 네 와우 와우 그렇죠?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예 모습을 한 거 그래, 재원아, 자주 와 라고 댓글에 아,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오우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달콤하네 사랑이 어떤 머리는 다 좋아한다고 아 아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찬이 어디 갔냐고요? 아, 은찬이 암흑의 세계요 지금 다른 차에 들어오고 싶어요 은찬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은찬이의 얼굴을... 네, 저 읽는 거 보여줄게 뭔데? 내가 사라져 볼게 얍 얍 오! 야, 뭐야 내가 사라져 볼게 아, 야 야, 뭐야, 뭐야 내가 사라져 볼게 얍 야, 이거 뭐야 야 살릴 순 없어? 원래? 사라지는 것밖에 안 돼 사라지는 것밖에 안 돼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살리는 거,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그렇다는 충격적 뭐가 충격적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막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나? 노래방... 오랜만에 했나요, 이젠도? 왜 이렇게 가요? 카풀 네, 됐어 난리 났다, 진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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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아랑이 눈동자가 되게 초롱초롱하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눈동자가 예뻐요 눈동자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암튼 왜 눈 왜 이렇게 크겠다 어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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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어흥아 다들 하고 싶었던 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그러세요 주말에 바로 다음날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재밌는 하루를 보내셨는지 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네 궁금해 파이팅 오늘 모두 월요일병 잘 이겨내셨나요? 전 잘 이겨냈습니다 저도 이겨냈습니다 저도 어때요, 우리 멤버들? 오늘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했지 우리? 우리 오늘 밥도 먹고 그렇죠 김치볶음밥도 또 한빈이 형이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한번 보여줘, 보여 드려 쇼미 뭐 칠까? 짠칸 쇼끈 와우 찍었어, 또 찍었어 진짜 찍었어, 좋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오늘 한빈이 형이 저 카메라를 들고 와서 네 아주 요긴하게 사진을 맞아요 또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희 멤버 모두 다 찍어줬죠?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우리 한빈이 형이 잘 찍어요 맞아 저도 잘 찍었죠 네,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또 사진 동아리에 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동아리 안 한 게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그래서 아빠 카메라를 가져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꽃도 찍고 네 이런 걸 막 이렇게 찍고 해서 기억이 나네요 어 뭐 과학 동아리도 하고 뭐 사진 동아리도 하고 그쵸 아는 건 많죠 아는 건 많아요 장난이 형, 팔 많이 아프죠? 아, 괜찮나요? 아, 그래요? 테레가 들려 했는데 너 지금 기회를 쳐버린 거야 아니 테레가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잖아, 계속 근데 이게, 어, 안 들리네 이렇게 들까? 어, 야, 편하겠다 근데 형, 뭐가 손가락, 손가락 아, 그러네 너 그거 편하지, 괜찮지? 편하긴 한데 다 나와? 어, 다 나와 괜찮아 이거? Fa는 괜찮아 Okay 좋아, 좋아 좋네 와우 야 은찬이 거기 쓰기가 좀 spaces UNIA부에 있는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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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deleted 가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야 너 또 사진 찍고 있어? 아, 이건 너무 흔들린다 화낼 때요? 구구녁이요 저, 저는 진짜 아니다 화낼 때 무서운 사람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빈이 형이요 왜? 인정 나 한빈이 형 화낼 때 좀 무서웠어 맞아, 인정 그치 그러니까 막 해피바이러스 밝은 사람이 평소에 엄청 밝은데 갑자기 뭔가 좀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건 진짜다 맞아 봤어요? 나는 좀 무서웠어 멋지 뭐지? 멋있지가 나오지 멋있다고요? 아니, 무섭다고요 저는 루 화낼 때요 형, 루 화를 안 내잖아요 어? 에? 어? 형, 지금 코가 길어지는데, 지금? 지금 코가 피네킹, 피네킹 나는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없다고요?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깼어, 그러다가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나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죠 귀엽네 그 책에 이제 화를 자주 내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그 책에는 화낼 필요가 없다 네 화를 그려졌다 그렇죠 뭐야, 뒤에서 계속 찍고 있네 네, 맞아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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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해 야, 테레야, 잘 잡나? 괜찮아요? 맛있겠다, 얘들아 여러분, 이제 10시 20분 정도 되는데 네, 맞아요 진지는 드셨나요, 다들? 어 진짜, 저 진지 되었습니다 저희도 왜 진지, 진지라고 해요 진지 진지 식사는 하셨나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진지해졌어요 진지 네, 죄송해요 진지 뭐 분위기가 엄숙하잖아 엉근진 엉근진 진진 진진 쓰셨나요? 댓글에 잡 썼다 잡 쑤셨다 잡 쑤셨다 이렇게 댓글에 잡 쑤셨어요? 예스 됐어 오케이, 이제 다시 들어가 네, 암흑이네 근데 암흑이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이밀 부서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놨다, 이렇게 보니까 너 형, 여기 여기 목색깔 여기 송충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아, 그렇네 뭐 삼염충한데 나 뭐야, 나 뿌염 해야겠다, 뿌염 그 바다, 바다를 가르네요 뿌염 해야겠네요 네 거의 뭐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 모세의 기적 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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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치츠인데 번역에 뿌염해야겠네 라고 이제 닉네임 구번역이에요 두톤해요, 아니에요? 제 자신입니다 아, 일부러 한 거였어? 맞아, 두톤 아니 맞아, 너 아까 아침에 너 뭐 장발하고 싶다 했잖아 아 근데 은챤 씨 저 얼굴 보이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안 보이는데? 한번 말해봐요 응 잘 보이죠? 했때냐? 잘 보이나? 저 장발이요? 네, 갑자기 막 아니야? 안 할 건데요? 아침에 그랬어요, 분명 장발도 해보고 싶다, 제 이거죠 장발? 얼마나 길러보고 싶어요? 등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그 정도의 장발은 아니에요 단순 이제 관심일 뿐 말 뒤꿈치까지만 기르세요 뭐 라푼 형인가요? 나쁜요 오, 장면 센스가 아주 좋아 댓글에 뭐라고 있어요? 밖이 진짜 깜깜하다 진짜 깜깜해요 밖이 뭐야, 불빛? 응? 다리, 다리 불빛이 어? 그럼 나 부터 이런 거 야경이 더 예쁘지 아니요라고 그럴게 저 지금 의견이 분분하네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관심만 있을 건 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 보면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자꾸 눈이 가게 돼요 무슨 다리예요? 혹시 양화대교? 어? 나 그 생각해 아니 여기 정확히는 어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다리가 양화대교도 무서워요 어떤 분이 루 형 무섭다고 하던데 네? 루 무섭다? 루 왜 무서워요? 저요? 안 보이니까요 저 무서워요? 제가 무섭다고요? 모금이, 모금이 제가 무서우세요? 오,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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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이거 뭐 요즘 다섯방지턱 예스 또 이런 게 묘미죠 다섯방지턱이 무슨 묘미인데요? 오케이 이러면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들꽁만 우리, 우리 여기 지금 그 뭐냐 핸드폰 가까이 와줄 수 있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한 번 쉬어가는 타임 우와 방금 종료 누를 뻔했어 조금만 자, 네 쉬어가는 타임으로 설명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맨 뒷자리즈입니다 뒷자리즈요 뒷자리즈 그동안 잘 안 보여서 속상했죠? 저희도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라도 가까이 여러분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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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맨 뒷자리즈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나요?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에 있나? 루는 엄밀히 따지면 트렁크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쵸 트렁크에 제일 가까이 있긴 하지 어떻게 보든데 네 보고 싶었어요 그쵸 뒤에 차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데 자동차 자리 배정 어떻게 하냐고 썰 풀어주세요 자동차 자리 배정이요 일단은 네 맨 뒷자리 네? 좋다고 좋다고 아 네네 맨 뒷자리 앉는 사람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그쵸 그래서 저희 셋이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은 메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김사랑 생각이죠 아 원래 제가 가위바위보를 정말 잘하는데 오늘은 좀 양보해줬습니다 못하진 않습니다 아 네 다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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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갑니다 네 다시 앞자리 집니다 네 전체 집니다 전체 집니다 네 전체 집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숙소에 도착한 거 맞죠? 네 숙소에 슬슬 도착해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시간 빨리다 진짜 발각제네 저희 오늘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려고 찾아왔고요 네 네 자주 자주 찾아올 거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용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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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다들 여러분 모두 굿나잇 잘자요 잘자용 안녕 좋은 밤 드세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한다 안녕 굿밤 하세요 잘자리 잘자 정국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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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조금만 자고 perceive시기 뵙하 고마세요 안녕 ba hi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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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tis